아, 잘 붓네. 나만 붙였어. 붙였다고? 응. 소세지 있어? 내가 굽는 것처럼 해줘. 여기서 찍어줘, 멋있게. 됐어? 아니, 거의 이상해. 그만해. 야, 근데 맛있어 보여. 먹지 마. 내가, 내가, 내가 강아지야? 떨어진 거 잘 먹잖아. 삼초로 이런 거. 삼초로 맞지? 야, 뜨거운데 먹어볼래? 음, 맛있네. 먹자, 이제. 콜라 갖고 와. 응. 아, 안 가야겠다. 괜찮아. 닦아, 닦아. 형님, 저기 좀 가봐. 형님, 내가 갈게. 가만있을게? 응. 원래 고기도 콜라에 재놓는 거 알지? 시끄럽고 저기 앉아. 휴지 좀. 사람 여기 올렸어? 응. 아, 짜증나. 아, 많이 안 흘렸어. 걔 많이 흘렸네. 괜찮다, 먹자. 한번 먹어볼까? 음, 맛있어. 먹어봐. 맛있어? 응. 응. 응, 다 고맙네. 대견이 컸대.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. 재밌어. 다들 지쳐보여. 다들 힘들어. 그러니까, 그런 거 같더라. 각자 다 사연이 있겠지. 응. 근데 생활해봤는데 너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으면 나도 힘들었을 거 같아. 나는 너랑 완전히 헤어질 수 있을 때 헤어진 거 같아. 그치. 그래서 헤어진 이후에 안 힘들었어. 너랑 많은 일이 있었지. 미안하지?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감흥도 없다. 그래? 응. 아, 미안하겠지 뭐. 아니야? 응. 형. 응. 응? 응. 응? 응? 감사합니다.